흐흠, 드디어 얼굴을 활짝 폈어요. 요렇게, 여기 조금 덜 폈는데, 요렇게, 이렇게 이쁜, 이렇게 이쁜 녀석들이, 이렇게 말로 말로 큰 꽃장이로, 아, 털 복숭복숭, 이렇게 털 복숭복숭, 아유, 이렇게 이쁘게 폈어요. 흐흐흐, 요렇게, 또 여기 하나 더, 옆바닥 내밀었다. 여기도, 아이, 이렇게 하나씩 피기 시작, 또 이럴 때는 또 너무 따뜻해서 막 필까봐, 여기까지가 기다리는 한계인데, 이제부터 천천히, 천천히 피워주길, 응? 여기도, 하하하, 여기도, 여기도 하나씩, 천천히 피워주길, 응? 여기도, 하하하, 여기도 하나씩, 천천히 피워주길, 응? 여기도, 하하하, 여기도 하나씩, 천천히 피워주길, 하나둘씩 피우면은, 여기 정말 이뻐요. 이게, 요렇게, 여기는 몇 개나, 응? 다섯, 열, 열다섯, 스무 개네? 오우, 오호호호호, 여기, 미리 피워서, 아, 이게, 이게, 옷을 바꿔 입을라고, 응? 예, 노숙자 올 것 처럼, 이게 뭐냐? 이북에 있어라, 아주, 햇빛이 얼마 좋은데, 비가 밤새 왔다가, 햇빛이 나요. 여기도,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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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전에, 카이로프라티, 강샘이 선물해 준건데, 아, 분, 포기 나누기도 하고, 이쁘게 키워서, 매년, 이렇게, 꽃을 봐요. 하하하, 딱 내밀어 주세요. 까꿍, 히히, 이뻐요, 이뻐, 응? 이게, 좀, 중대품이라, 이게, 덩치가 커요. 이파리도, 엄청, 엄청 크고, 음, 그 다음에, 요것도 크기가, 큰데, 꽃송이가, 좀, 저거보다 작고, 요거는, 아, 처음에, 이십팔년 됐네, 그러니까, 아, 전에, 시드니 왔을 때, 누가 집들이하면서, 요거, 두, 보기, 꽃, 하나, 피어있는, 한대, 피어있는 거를, 집들이하면서, 가져와, 선물 받은 건데, 음, 중간에, 품나누기로, 포기나누기로 하다가, 아, 대품으로 키우자고, 계속 키웠는데, 아, 16줄기? 16줄기가, 꽃대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정말 환상이었어. 10년 된 것 같아. 그렇게 기운을 다 뽑고 나더니, 내가, 그냥, 갈 일을 못하고, 놔둬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북, 그냥, 이게, 아, 여름에, 잎이 죽고,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더니, 아, 이게, 두 개, 꽃대 두 개부터, 다섯 개, 일곱 개, 나오게, 아, 작년에는 열한 개, 또, 올해는 해가리에서 그런지, 일곱 개, 일곱 대, 꽃대가, 근데 얘는 이렇게 밑에, 너무 구부러 나온다.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것처럼 받쳐줘야, 위로 향하고, 꽃이 무거워서, 이렇게 수그리는 거를, 길어줘야 돼요. 이렇게, 꽃이 엄청 무거우니까, 너는, 얘, 어쩌냐? 어쩌냐? 응, 꽃대, 뭘 가져와서, 받쳐줘야 되나, 항상, 그러면 골프채 부러진 것 같다가, 받쳐주고, 막 이랬는데, 뭐든지 찾아서, 해줘야 돼요. 이게, 일곱 대라도, 엄청 엄청 화려하게도, 라는 책이라, 이렇게, 아, 좋다. 싱그러운 아침, 밤새 비 오더니, 이렇게 아침에는, 해가 떠서, 다시 오늘 수상 투표하는 날이라 갔는데, 아, 아무도 없어, 뭐야, 뭐야, 잘못 알은 거야, 했더니, 장소로 옮겨서, 아이들 초등학교에 사는데, 갔는데 이 시간에는, 아, 너무 한가한, 이게, 너무 사람들을 몰리는 시간이라, 아, 이따 오자, 서서 기다리는 거, 줄이 막 돌고 돌고 도는 줄, 못 기다리겠다, 하고 도로 제로 와서, 아, 왜냐면, 우리 알아, 진수, 수영 가야 되는데, 한 시간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이따 오후에 다시 가기로. 아, 어떤 수상이, 응, 또 일을 잘해줄지, 물가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환경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일단, 멋진, 멋진,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고, 뽑아야죠, 이렇게, 요거는, 축축축축축, 내리꼽는 게 하나, 두 개, 어, 두 개 밖에, 어, 여기 딱 세 개, 세 개, 어, 네 개, 음, 네 개, 다섯 개, 옆에 또 있어, 다섯 개, 네. 그럼 이것도 다섯 개 저쪽 뒤에 하나 숨었어 여섯 개네. 하나 둘 셋 넷 저쪽 뒤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신비도임이라도 각각 지네들 피워주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 다 지고 나면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얘네들은 8월 9월에 여왕이에요. 얘네들. 더 풍성해지는 것 같으지? 이렇게. 꽃이. 응. 좋아 좋아. 이렇게. 꽃이 풍성해졌어요. 하얀 나비. 이뻐 이뻐. 아 참. 이뻐 이뻐. 핑크 나비도 이쁘고. 니가 신치게 해준게 잘 크고 있는데. 이렇게 외목대에 지가 만들어졌는 거.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이쁘게. 키워봐야지. 이렇게. 잘 있나. 친구집에서 자꾸 물어본 게. 졌다 그랬는데 안 준 거야. 이거. 난 이미 가지고 있었네. 꽃이 펴요. 이것도.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꽃이 펴요. 이뻐.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 이렇게. 꽃이 펴요. 이렇게. 꽃이 펴요. 끝에 맞아. 이렇게. 꽃이 펴요. 끝에 맞아. 이렇게. 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눈 맞춰주는 거. 응. 새끼 뿌리도 내고. 여기. 여기. 다. 꽃대가 올라오고. 눈 맞춰주는 거. 얘 얘 얘. 얘가 그냥 지난 거. 일어나라. 잠자로 있으면 일어나라.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히히히. 이쁜지. 가격표를 안 떼는 거는. 응. 이게 20불짜리. 3불이 사왔다는 거. 기억하느라고. 더 즐거우니까. 가격표를 안 떼요. 이렇게 20불짜리가 됐어요. 꽃봉오리 올라와서. 응.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거는. 5불에 가져온 거. 이렇게. 왜 이거를 다 빼놓을까. 새 상품 들어와서 그랬나. 이틀만에 이렇게. 어. 완전히 상품이 돼버렸는데. 응. 가져와서. 다듬어가지고. 환경 좋으면은. 이렇게. 이게 순치기를 해줬으니까. 또 이렇게. 옆으로 막 들어가고. 꽂히고 나면은. 바로 잘라주면은. 옆으로. 제라님 저리 가라하게. 이렇게. 어우. 3개가 막 올라오네. 아. 얘네들은 기가 막힌 애들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그래서 좋아. 또 죽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집 노란 돼지. 아이고. 아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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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양란사랑이. 봄이면 돼지사랑으로 넘어가요. 물론 너도 이쁘고. 제라님. 아이구. 제라님. 아. 장마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어요. 장마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어요. 세상에 너무 이뻐. 두개씩 막 안고 끌어안고 나와요. 응. 막 두개씩 막 끌어안고 막 나와. 우와. 진짜 대품이다. 응. 세워보니까 스무개였는데.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다섯. 여섯개. 일곱. 여덟개. 아홉개. 열 열 하나. 열둘 열 셋. 14, 15, 16, 17, 18, 19 하나 어디 갔어? 아, 여기 20 어디 갔어 했더니 20개 요거 바구니에서 대명석꽃봉우리가 20개 20개 나 올라왔어 다 피고 주면은 나는 기다리는게 너, 너, 너야, 너 순서야 밑으로 막 파고 내려오는 이게 타이거 플라워 타이거 어키더 플라워 막 호랑이 무늬로 쑥쑥쑥쑥 이만한 주먹만한 꽃이 내려와서 피는거 지금 이렇게 다 잘해주니까 요게 요걸 바라고 있어요 하나, 둘, 요것도 막 뚫고 혹시라도 뚫고 내려오나 불안할 정도로 여기로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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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서 크고, 새끼가 몇 갠지, 하나, 둘, 셋, 네 개, 요것도 새끼를 컸고,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봇잎은 세 개밖에 없었는데, 네 개인가, 이것도 새로 나온 건데, 이것도 막 일어나오니까, 혹시 또 밀고 나오는 게 아닌가, 기대가 되게, 이렇게, 또 요것도, 요것도. 어, 요게, 요거 꽃보는 게 목표입니다. 봄날의 목표. 음, 그래서 이게, 덴드로그우미 일단, 일단 순번대로, 먼저, 일단 요게, 계속,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이게 빨간 게, 달팽이 약 뿌려졌어요. 달팽이, 영양제, 골고루, 응. 음, 영양제, 달, 달팽이 약, 일단 해결은 했는데, 응? 달팽이 약이 여긴 안 들어갔네. 아, 여튼간에, 겨울이라 먹을 게 없어서 그러나, 막 그냥 부드러운 거를 막 파고 먹어요, 달팽이들이. 음, 요것도 새끼가 빨리빨리 크네. 이게 수태, 불려가지고, 덮어주면 뿌리가, 뿌리가 일단 왕성해야지. 이렇게 새끼들이, 막 커요. 음. 어디 있나? 여기, 카틀레아 꽃대가, 요렇게 올라오는데. 어, 카틀레아, 요렇게 눈여겨봐야돼. 혹시 꽃대가 올라오나? 올라오나? 요것도, 응. 요렇게, 요렇게, 뽕, 뽕 요렇게,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와요. 저걸 잘 지켜줘야 돼, 요게. 이게, 파란색이 본래 연두색이었는데, 본래 이렇게, 이게 달팽이 약이 바뀌었네. 이렇게. 음. 너무 이쁘게, 뿌리가 막 건강하게 쑥쑥 내려오고.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달팽이 이놈새끼. 어, 달팽이 여기 약이 없더니. 어, 이거 봐. 이렇게 잘라놓고 갔어.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떡해. 달팽이, 여기 약을 안 뿌렸구나. 다 다른 데 있으니까, 여기로.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내가 여기다, 아, 이게 수경재배 꽃대 올라왔다고. 이게, 어, 이랬는데. 아, 어떡해. 요만큼은 또 못 자라는 거 아냐. 요만큼. 꽃. 아, 달팽이. 아, 달팽이. 여기, 여기서. 하나도 몇 개는 뭐하네. 저기서 또 올라와야지만. 또 되는데. 아, 벌써. 벌써 달팽이가. 어떻게. 신나서 지금. 아, 확인하는데. 에이, 나쁜 새끼들. 그냥. 죽었어. 죽었어. 그냥. 죽었어. 다시. 약 사오고서는 왜 거기 빠뜨렸지. 여기는. 설마 이쪽에는 뭐 괜찮으리라 했더니. 아, 내 설마가 아니었어. 여기 흙 속에 숨어있는 게 없이 그냥. 아, 달팽이. 아, 방심했더니.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까워, 아까워. 첫 손님인데. 호접 난 첫 손님인데. 수경재배 해가지고. 처음. 아, 이것 때문에 의심했었는데. 어떻게 해. 아까워, 아까워. 아, 여기를 미리 해줄 걸. 다른 데 해놓고 하니까. 이게 방심한 데다가. 지를 보복을 하고 간 거야. 뭐야. 아, 어떡해. 아까워. 아까워. 죽었다 그냥. 다 뿌려줘야지. 연한 꽃잎이나 이런 거. 꽃봉오리 이런 걸 다 따먹어가지고. 보면은 사실 꽃보기가. 이 10분지 1. 이 덴드로비움 이런 거는. 완전히 10분지 1 정도를. 볼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꽃을 다 따먹어요. 이렇게 꽃봉오리. 따먹고. 따먹다 못해 부드러운 거는. 이렇게 몸체를. 이렇게 몸체를 이렇게 파 먹기까지. 이렇게. 이것도 꽃봉오리가 지금 나올 건데. 아, 이게. 이런데 약을 뿌려줬더니. 저기 빈 곳에 가서. 복수를 했나봐. 아, 진짜. 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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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손님인데. 저 꽃대가 또 얼마나 많이. 끌고 밀고 오르냐가 문젠데. 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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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와의 오죽하면 전쟁이라고 할까봐. 아. 너희들 잘 봐야되겠다. 아. 에이후. 미안하다.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어? 여기로 떨어졌다. 에이. 미안. 접힐 때까지 잘 지켜줘야되는데. 미안. 미안. 지몸미.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소지섭이가 한 얘긴가. 아이. 참. 그거 나와서 좋았다고. 자랑했는데. 자랑하면 안되나? 비밀로 해야되나? 아이. 좀 잘 견뎌다오. 아이. 그냥. 다. 해야되는걸. 하다가 마왔더니. 그렇게. 거기다 빈곳에 가서 복수를 해버렸어. 에이. 잡초지만은 이렇게. 아. 요새 파랗게. 이끼잡초. 크는것도 이쁘고. 히히. 저 공원에 한구탱이에서 가서 뜯. 뜯어야되겠다. 이쁘네. 이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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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나면서. 활짝 피자. 아자자자자. 아자자자자. 아자자자. 흠. 아, 스끢어와서. 걱정투성이 신비리온 꽃대가 다 지금 올라오는데 얘네들은 그냥 날씨가 그래도 11도 12도까지 최저기온 새벽에 조금 높아졌어요 6도 7도까지 하더니 비가 오는게 조금 따뜻해졌는지 근데 거기 밑에 완전히 신비리온 꽃대가 막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꽃이 부러지지 않으려나 복지성 커고 가가지로 막 커버해서 아까 막 윈도우 브러쉬 막 쬐게 해서 하무츠도 안 돼가지고 솔솔솔 벼 들어왔는데 와 큰일났다 얘네들은 툭툭하니까 툭툭하니까 아우 이렇게 이렇게 얘도 살아났어요 다 두고 가두고 갖고 왔는데 콧봉우리가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예뻐 빨갛게 이불이니까 갖고 왔어요 살아났어요 이렇게 싱싱하게 밑에 빳빳빳하게 살려죽게 살아났어요 색깔 라이빙도 아 근데 이렇게 비가 와서 아 정말 싫다 겨우 일주일 빤짝 따뜻하고 깔끔하고 막 날씨 추워도 괜찮더니 이주일을 또 비소식해 이주식은 아픈 이주일 아 싫다 싫다 아 내일 아침에 무사하게 신비대원 보고싶어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아 무사히 반갑게 만나자 빠이 아